I'm a make a move 삶을 거짓고 너의 모든 게 좋은 걸 빠지고 싶은 걸 I'm about you Talking about us I'm talking about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어? 뭐지? 우리 뭔가 납치하러 납치당하는 느낌? 나 홈카스 좋아! 홈카스요? 1, 2, 3 아기야, 해봐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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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니버스 아니죠? 아니요 루니버스 루니버스 아니죠? 루니버스 아이고 이제 가는 거야 한 명 지목해서 선물한 게 교환 뭐 뭐 뭐? 야! 아니 안 된다 진짜 루니버스 뭐죠? 지금 당장 데이 오프 가자 지금 당장 데이 오프 가자 가자! 예! 이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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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눈챙겨 아까 그 힌트 종이 받은 거 있잖아요 네 숫자대로 한번 맞춰볼까요? 뒤로 헉? 뭔가 써있네? V, V, V 나 성사 나 V 숫자대로 10번 8 7 지금부터 데이 오프 짐싸기 시작 바캉스 짐싸기 시작? 바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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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글쎄 여러분 최고의 좋은 선물을 제가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뽑기운이 너무 좋은가 봐요 호호호 그래서 아무튼 짐 싸야 된대요 짐 데이 오프라니 예상했지만 갑작스럽다 이번에도 역시나 데이 오프였습니다 그렇지 알았지 그냥 숙소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유니버스 스태프분들이 생각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예상을 했지만 역시 그렇다 그런 말이죠 예이 데이 오프 간대요 짐을 싸 볼 건데 뭘 싸야 될까요? 바캉스면은 뭘 싸야 되지? 뭘 싸야 되지? 저 최근에 카메라 더 샀거든요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 필름 필름도 안 쏟아서 라캉스라고 하니까 가져와요 이것도 카메라 영상 찍으세요 나 이것도 가져가볼게요 혹시 몰라 김치 이거 없으면 안 돼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 이거 있어야 돼요 진짜 다른 거 뭐 가려봐야 되나 있나? 아 너무 막막해 아니 난 할 수 있지 일단 파우치에다가 쿠쿠라 언니 어머니께서 선물해주신 헤어 오일 매일 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비울어 근데 화장은 못해요 그래서 가져가는 의미가 있을까? 그냥 빌려쓰지 뭐 그리고 지금 저기서 난리난 이거 가져갈까? 뺏겟뺏겟 뺏겟뺏 짝 뺏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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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뺏겟 치킨 에 60080 아 진짜 바캉스라고 하니까 진짜 미 scoop 상상이 안가네 뭘 챙겨야 할지 갑자기 귀걸이를 샀다 어머니 그리고 예빈 팩 tangible 하 이게 좀 웃겼다. 향수도 하나씩 먹겠습니다. 좀 작으니까 이런 거 먹겠습니다. 좋아. 짜잔! 바캉스니까 뭐지 어때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바캉스는 선크림이 필수라고요. 뿌리는 선크림도 있고 바르는 선크림. 하면 안 돼요. 자, 선글라스를 골라볼 겁니다.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음, 나쁘지 않고요. 첫 번째로 할게요. 어, 괜찮은데. 어, 왜 이렇게 괜찮은데. 이거 가져가야겠다. 바캉스잖아. 이번엔 대협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역시 활동 끝나면 대협이죠. 대협!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캉스 렛츠고! 와우. 가자. 가자. 가보자고. 오, 우와. 휘우. 휘우. 우와, 좋은데? 렛츠고 렛츠고. 와우. 오, 마카롱이 있어. 그렇죠? 잘 가야지. 와, 아예 친리가 아예 있구나? 진짜 짱인데. 짱인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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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버스. 오우우. 짱이다. 출발. 대박이다. 나 이런 버스 처음 타봐. 진짜 대박. 침대, 어떻게 침대도 있지? 뭐야? 간으로 꼈잖아? 요즘 제 최애 과자가 됐어요. 두부 감자 먹을래? 되게 좋아하네. 괜찮아. 아무도 안 좋아하지. 좋아 좋아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웃기다. 수학여행 가는 것 같아. 응? 응. 오케이. 오케이. 왜? 잘 갈아주면 돼. 잘 갈아주면 돼. 우와. 아, 아, 아. 어?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지? 준준 다 나간 거 아니야? 그런가? 어?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뭔가... 내... 아, 말하고 있어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건가? 조용히 있으면 다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산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한 번 뒤에 가봐도 되나? 이게 벨트야? 응. 벨트. 오, 완전 좋은데? 두 시간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잘 차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오케이. 벨트까지 하고 전문까지 있는 게 진짜 얼마. 대박이다. 아. 하이갓도. 이에. 왜? 맛있다. 그냥 극장보다 더 맛있어. 아, 그거 다시 그...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루니방스탄. 처음에 필터? 아니야. 나 성공한 적 있어. 도착해선 뭐 고기 이런 거 먹으려나? 하는 먹겠지 뭐. 삼겹살 하는 뭐 그런 거 먹겠지 뭐. 근데 우리가 안 구웠으면 좋겠다. 아, 뭔가 구워져 있었으면 좋겠다. 구워지시면 좋겠다. 왜냐면, 왜냐면, 왜냐면... 나랑 언니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나랑 언니. 나랑 언니. 나랑 언니. 요리 담당. 그냥 쉬어도 된다고 하셔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어, 뭐야. 나도 책 가져왔어. 근데 차 안에서 책 읽으면 멀미라서. 근데 그 아래로 읽으면 되는데. 아, 그러는데. 위로 읽으면. 괜찮대? 위로 읽으면 괜찮아. 하하하. 진짜. 뱅. 멀리에 있을까봐 마사지 5. 사무소 살아낼게 되어서요 스스로 하 dessa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서 자라고. 2. 3. 4. 3. 6. 5. 6. 7. 8. 9. 10. 10. 12. 14. 13. 15. 15. 15. 15. 16.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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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얹었지? 여기 어디지 근데? 어디야 여기? 어딜까?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왔네 여기야? 여기야? 여기라고? 여기라고? 왜 이렇게 좋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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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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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뱅뱅 와 이거 뭐야? 대박 멋있다 이거 뭐야? 为了 모른day 우hit 서 figure 수영장이여? 언정 언정? 은정? 어 엄청 각인데? 엄청 각인데? 야, 길generation 길 physic 근데 잠시만 우리 어디서 차? 2층 천사! 2층! 뛸 수 있어! 2층이! 2층이 아니고 여기 바로 2층이! 뭐야 이거? 이거? 간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우리 숙소했으면 좋겠다 절 드리자 절 드리자 진짜 아까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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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약간 여기서 뭔가 연애 리아리티 찍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안녕하세요 옷 갈아 입으면 안 돼? 넌 진짜 옷 갈아 입는 거 좋아하네 난 이거 입으면 안 돼? 빨리 입고 싶다 이거 오늘의 기분은 와 나 이거 케이크 맘에 드렁 어? 잠시만 이거 좋아 야 이거 봐봐 핀둥이들과 함께한 지난 1년은 피어나에게도 제작진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소중한 한 페이지로 추합할 수 있길 바라며 이번 데이 오프도 마음껏 쉬고 신나게 즐겨주세요 피에스 숙소 앞 공터에 핀둥이들만을 위해 준비한 작은 야시장을 오픈했으니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구워 가면 되는 거야? 야 걸어가자 야시장 야시장 근데 신발을 더 신고 가야 돼 귀여워 내가 신고 가요 나 초록색 마시멜로 여기서 구워먹나요? 여기에서 진지한 진지한 차 와 미쳤다 미쳤어 와 미쳤다 수영장 가자 수영장 와 냄새 미쳤다 와 냄새 미쳤다 와 대박 야 미쳤어 야 미쳤어 미쳤어 카페 카페 셰프님들 와 미쳤다 수시도 있어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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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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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불씨안도 불 와 솜사탕 솜사탕 어쩐지 솜사탕 냄새 나더라 와 맛있고 뭐야 근데 너 할걸이야 아 망고 맛있겠다 망고 와 미쳤는데 와 대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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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와 점수한 고기 와 점수한 와 점수한 와 점수한 와 점수한 나 이거 참 찍어야 돼 와 와 와 미쳤어 황 위 황 회도 있어 회 회 회 회 와 미쳤다 야 일단 먹자 뭐부터 먹어 일단 먹자 일단 먹자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이쪽부터 쭉쭉 하자 와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샐러드 같은 건가 이거 맛있겠다 진짜 미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연하게 네 감사합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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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꺼내면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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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집어가면 돼 여기 아니야 썰어 주셔 이것도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도 돼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가져가도 돼요 우와 감사합니다 대박 소스 이거 몇 시즌 소스예요 저는 닭 닭 닭고 싶다 이거 처음에 삼겹살 뭘로 먹으면 될까요 삼겹살 고기 삼겹살 고기 이거는 닭 닭 닭 닭 닭 와 전복 와 전복 와 관자 장난 아니네 오 김치 김치를 안 가져갔어 아 분식도 있구나 분식도 먹어야 돼요 아 여기 어묵 있어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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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우리 휴게소에서 못 먹었는데 다섯 개 그냥 챙겨 먹을까 네 감사합니다 와우 미쳤어 떡볶이 와 대박사건 오 마이 갓 야 얼른 먹자 다 먹을 거야 얼그레이 사이다 일단 컴배하자 일단 컴배하자 일단 컴배하자 뭐야 미쳤네 야 너 혼자 컴배 하나 둘 셋 컴배 컴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먹어요 잠시만요 네 가자 와 와우 맛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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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너무 맛있어 역시 라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응 넌 전혀 상상도 못했어 나도 우리 만들어야지나 우리 나의 이야기 그래서 만들어야지 나 뭐 만들지? 삼겹살 부우고 라면 먹고 라면 필수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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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먹을 거 같아 고기밖에 안 먹을 거 같아 나도 맛있겠다 행복하다 응 요리 와 맛있다 맛있어? 되게 좋아 저번에 못 먹었잖아 스티커 가져올까? 스티커 가져올까? 피어레스 안티 안포기븐 오 그러게 우리가 종교까지 해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까 그럼 그럼 피어레스 때는 프랑스 가고 제주도 가고 근데 그때까지는 거의 다 우리가 해먹었잖아 응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해주는 게 제일 좋았어 제일 맛있어 근데 그때 먹을 라면 진짜 맛있었어 그 제주도? 응 우와 누가 이렇게 해주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루니버스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너무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고기를 가져와야겠다 고기 진짜 맛있어 닭고기도 혹시 하나 잘라줄 수 있나요? 그거 잘라줄 진짜 미쳤다 소세지 먹어봤어? 아 맛 먹어봤어 고마워요 진짜 맛있어 그렇죠? 와 다른 거? 응 이 고기가 진짜 맛있어 아 진짜? 홀드포트 네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네 네 하나만 네 홍사탕 먹어도 돼요 아 이걸로 홍사탕 오 오 오 오 너무 맛있어 와 씬이 더 많아 이게 촬영이다 닭고기가 너무 맛있어 뭐 먹고? 진짜 행복하다 아 우리끼리 진짜 여행인지 몰라온 것 같아 응 이렇게 전 여행은 진짜 절대 없을 것 같아 응 맛있어 이거 다 한번쯤 길었는데 근데 겁나 길어 대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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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진짜 진짜 이렇게 길어 우와 와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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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차이가 나지 않아? 첫 날이 안 다들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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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 아이고야 벗겨졌다 바꾸러워요 와 진짜 닭고기 너무 맛있어. 서백, 서백. 서백. 이정도면 여전인데, 여전. 여전 좀 더 돼. 여전 그러니까 여전. 여전이에요, 여전이에요. 여전이에요, 틴카뱅. 틴카뱅. 쇠중 축하. 쇠중 축하. 진짜 크다. 와 진짜 어디 안 간다 잘. 여기 벌레들이 겁이 없어. 너무 fearless 해. 은지야 너 한 손으로 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들을 테는 거.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잘 노네. 참 잘 노네. 언제 끝나? 가져올래. 너무 길어, 너무 길어. 환경을 하고 있어. 너무 길어. 언제 끝나? 은지야 하고 싶어 하네. 왜? 은지야 하고 싶어. 에에에. 그랑 이겼어? 어. 한 손으로 했어, 한 손으로. 오, 그다. 아, 아우. 아, 나 제 코아 걸려야. 때렸어. 아, 힘들어. 와, 우리 진짜 잘한다. 아우. 와우. 이거 돈 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 저 곰돌이 갖고 싶다. 오. 오? 아! Alma! 아! 내가 마지막에 일부러 힘을 뺀 거야, 이거. 아니 이걸 왜 빼니? 미니 와 은채야 대박 짱이다 감동 이거 꼭 가지고 싶어거든 어? 됐다 자 드는 거야? 응 고마워, 귀여워 은채 같대, 은채 같대 은채 같대 똑같은 옷 입고 있어서 여름 나고 졌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근데 여기까지는 다 돼. 어, 되는지, 돼. 됐어! 나도 해볼래. 귀여워! 뭐하니? 30초까지. 좋아, 오늘 제일 호감 가는 사람한테 주기. 주세요, 그럼. 나한테 호감 좀. 난 호감해. 수수르 호감. 수수르 호감. 아니... 봤잖아! 벌레가... 벌레가 벗고 왔어. 팅커벨! 팅커벨! 오, 멋있다. 팅커벨! 어디 있어? 팅커벨! 팅커벨! 팅커벨을 안 죽여도 돼? 팅커벨! 안 죽어! 맑커벨! 깜짝아! 그리고Contact의 자 scaled 될 것 같대? 오, 됐다! 자! 귀여워! 나 거북이, 각자부터! 내가 꼭 뽑아줄게! 하나 해봐!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제발... 어? 은은아! 됐어? 됐어! 이제 은채꺼만 뽑으면 돼! 은채꺼? 은채꺼, 내가 뽑아줄게! 큰 거 하고 싶은데! 될까? 한 번 했지? 왜? 얘 동그란 거면 안 돼! 아, 은채꺼 뽑아줄게! 은채 이거 좋아하는데! 야, 힘이 없어, 얘가! 맞아! 힘을 좀 줘! 어? 진짜 잘한다! 제발, 제발, 제발! 은채꺼! 은채꺼! 한 번 더! 나 이것만 뽑고 들어가고 싶은데? 진짜, 뭔가 이거 못 뽑고 가면... 은채꺼 같던데? 은채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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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아... 은채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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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진짜! 나 이거 들고 다녀야지! 많이 Explore!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은채꺼! 여기도 시작해! 천천후! 아아 진짜! 와 너무 좋네. 자자자자자! 와 어떻게 이런 조직이네. 너의 모든 게 좋은가 빠지고 싶은가 And about you, talking about us And talking about you an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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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nd I